잘하세요 갈림길인데 만난다, 어떻게 될까? 어디로 갈까? 맞춰봐 찍는거 아니야? 찍고 있다, 동영상인데? 동영상으로 찍어야지 오오오, 멋있죠 손 흔들어줘야되는거 아니야? 이상하게 생겼다, 이거 기울어졌다 어 이거 집에서 받는 거 봤을 때 받는 거 봤지? 유진이 얼굴은 넣어줄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작! 뭐라고 하죠? 여기가 트로로 들어갔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게임이 하나도 유럽고 하나도 안 있는 거 같다 응 근데 아까 그쪽에 중간지점이었던 것 같아 응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너무 쓰시네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뭐라나 거울 또 없냐 여기가 거의 잘 안 돼 왜 걸렸어? 가루 바닥 감사합니다.